야, 너의 방학습지 어떻게 할 거야? 나는 엄마한테 에버랜드 가져갈 거야. 난 아빠 휴가라서 동물원 갈 건데 좋겠지? 아, 나만 쉬고 가나 봐. 짜증나. 야, 근데 쟤는 방학습지 어떻게 해? 왜?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박진규 쟤 엄마 없대. 맞아. 왜 엄마 없어? 야, 조용히 해. 다 들려. 진짜 몰라?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챙겨주잖아. 엄마 없으니까 저렇게 옷도 그냥 꾸기진 채로 그냥 했나 보지. 맞아. 그러네.